와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저희가 에너지를 받아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되게 달라요 에너지가. 얼마나 따뜻해졌어. 죄송합니다. 제가 신발 끈이 많이 춥죠? 이따 집 들어가서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하고 있으세요? 여기 앞이 심사위원님한테. 안녕하세요. 지금 물이 켜져서 몰랐어요. 아까는 다 잊지 않으셨는데 이제 다 있으시네요. 갑자기 뭔가 긴장된 느낌을 보냈어요. 갑자기 저희가 오디션 보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곡은 오디션 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정말 추운 날씨. 아까는 안 추웠지만 지금은 많이 춥죠? 그렇죠. 그러니까 걷어서 꼭 챙겨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야외에서 공연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분들,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모두 모두 오늘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고요. 다들 화이팅 해서 나중에 봐요. 나중에 만나요. 다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잘하는 친구들이어서요. 노래가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화이팅 한찌개. 워러멘 드려드리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